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바른손 ENA라는 종목 되겠습니다. 종목번호 035-620 되는 종목인데 바른손 ENA가 굉장히 상승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부터 이미 자리를 잡아갔고 여기서부터 상승의 움직임을 만들었었고 지금 상승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일단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져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바른손 ENA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영화 기생충 때문이죠. 영화 기생충이 지금 아카데미에서 아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작품상을 수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굉장한 큰 이슈입니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상을 받았다는 게 큰 이슈가 됐고 지금 바른손 ENA도 그렇고 바른손도 그렇고 이 친구들이 이제 기생충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면 제작사예요. 제작사고 그걸 때문에 이제 투자 배급한 CJEMN 등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뭐 대단한 일이긴 하죠. 대단한 일이긴 한데 그 이슈 때문에 지금 쭉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상승 자체를 놓고 본다 그런다면 상승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나온 거는 아닐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이러한 급등주들을 이제 매매를 할 때는 항상 그렇지만 이제 매도하는 시점이 다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 매도를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얼마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요. 자, 근데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급등주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수급 싸움으로 들어가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수급 싸움으로 들어가는 종목이 되겠고 어, 이 지금 올라간 게 이 기업의 가치나 이런 거 뭐 재무제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대한 테마가 형성이 돼서 이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고점에서 이제 수급 싸움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매도와 매수세가 팽팽히 맞서는 싸움이 될 거고 이러한 이제 급등주와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어느 적게 매매를 하냐면 뭐 다들 이제 매도 원칙이 있을 거예요. 각자의 개인 매도 원칙이 있을 건데 충분히 수익을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빠지셔도 좋은 자리고 먹을 만큼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빠지셔도 좋은 자리고 아니면 나는 좀 더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주식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저점을 맞추는 일과 최고점을 맞추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차트 분석을 하고 지표 분석을 한다 해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는 말이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현재 구간 자체가 여기에서 만약에 내일 더 상승이 나오게 되면 여기가 어깨의 구간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부터 내일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여기가 머리의 구간이 되는 건데 이런 종목은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전략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어떻게 어깨인지 아냐 저는 종가만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요. 장중에 꼬리를 달든 말든 간에 저는 종가만 확인하면서 매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봉이 있으면 양봉의 종가는 여기 위에가 종가가 되겠고 은봉의 종가는 이 아래가 되겠죠. 이거 해당하는 시점은 거래량이 터졌을 때에요. 평소에 거래량보다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은 터졌을 때부터 이런 패턴으로 매도 시점을 잡는데 위아래로 꼬리를 달 수도 있고 안 달 수도 있어요. 근데 꼬리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꼬리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종가만 확인하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자리는 종가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가가 3일선 또는 5일선을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짧게 보시는 분들은 3일선을 보시고요.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5일선을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3일선을 주로 보는데 3일선이 됐든 5일선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3일선 기준으로 종가가 또는 위에 있다. 그러면 보유로 대응을 하는 거고요. 종가가 3일선 또는 5일선 아래에 있다. 그러면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대응을 하시게 되면 그 구간부터 종가가 만약에 오게 되죠. 종가가 3일선 5일선 아래로 오게 돼서 팔게 되면 보통 그 다음날부터 종목들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주로 3일선하고 5일선을 깨지 않고 종목 자체가 급등이 많이 나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전에 과거 차트 이거 한번 봐 보실게요.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자 이날 종가 여기 위에 있죠. 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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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입니다. 자 이날 보세요. 이날 이날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종가가 3일선 5일선 아래로 나왔죠. 그러면 이날 팔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깨 위치가 보통 되는 거죠. 그 다음날부터 쭉 떨어졌죠.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도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수익 실현하셔도 만족스러운 구간일 테고 내일 갭으로 뜬다 그런다면 갭에서 팔아도 좋으시고 만약에 주식 자체가 떨어진다. 그러면 종가를 확인했을 때 3일선과 5일선 아래에 있다. 그러면 그때 매도를 하고 나오셔도 될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참고하면서 바로손 E&A는 한번 매매를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맨 위에 저희 홈페이지 나오죠. AP투자연구소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홈페이지 메뉴 중에서 무료추천 종목 2020년 무료추천 종목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매일마다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월 7일까지도 진행했었고 매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조회 건수가 보통 19만 건 정도 나오게 되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홈페이지를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월 7일 거 눌러보게 되면 2월 7일 금요일 무료추천 종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7시 57분 보통 8시부터 제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쭉 보시게 되면 전일 미국 증시 관련된 내용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드리고요.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시작이 이제 8시 30분부터 30분 전, 20분 전, 10분 전 이렇게 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시에 장이 시작을 하게 되면 현재 시간 몇 시 몇 분에 어떠한 종목을 얼마에 매수를 해라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얼마고 손절가는 얼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드립니다. 자 실시간 댓글로 계속해서 제가 댓글을 쓰면서 리딩을 하고 있는 거고 보통 하루에 3개에서 4개의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기본 원칙이고요. 다음날로 홀딩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게 되면 수익이 나는 대로 1차 목표가 달성을 하면 수익을 챙기는 거고요. 손절가를 건드리면 손절가를 건드려서 손절을 처리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하루에 보통 3개에서 4개의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차트와 그 다음에 호가 창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계속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끝날 때까지 쭉 제가 해드리고 있고 쭉 보시게 되면 장 중에 시황도 제가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놓습니다. 3시 34분이죠. 라닉스 아침에 9시에 추천을 했는데 추천 매수가 9,300원 당일 최고가 9,910원으로 6.20% 수익이 났고 대우 부품은 3,86% 단타 종목들이에요. 당일매수 당일매도의 단타 종목들 코콤은 7.04% 그리고 우수 AMS는 6.65%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맨날 제가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리딩을 쭉 해드리고 있으니까 추천주를 무료로 실시간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해주시고 맨 위에 홈페이지 누르시고 저희 홈페이지의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5초 종목 그 밖에도 여러가지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계속해서 올려놓고 있으니까 홈페이지 내에서 오셔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을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한 분들 하셨고 마지막으로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